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진의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A씨는 27일 오후 3시 20분쯤 층간 소음을 주장하며 위층에 사는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